Q. 대신 고기와 함께 여운 마음이 오지 않아도 그대 내게 올 때 반짝이는 선물 없어도 그대 내게 올 땐 충분해 충분해 저는 요리를 잘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떻게든 해 먹어 항상 떡볶이를 잘 만드는데 사실은 떡볶이 면회할 때 떡볶이를 보셨죠 떡볶이 면회할 때 떡볶이를 잘 만들어 봅니다 좋아요 요리를 해줍니다 알잖아요 한 Junior하다! 나도 한 번만 더! 홀고매시 할 때 장갑을 끼우면 답답해서 못하겠지 잠시 멈췄